오늘 밤 나와 Dancing key 나에게 빠져들어 아이아이아 오늘 밤 나와 Dance all night Yeah Yeah 어젯밤에 둘이 같이 사라진 건 우연의 일시 겠지? 두 사람이 같이 어딘가를 갔을 수도 있지 야 사랑의 도피라고? 밤새? 사랑의 도피 밤새 아니야 야 아닐 거야 둘이 뭐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잖아 찬열이가 인천택을 얼마나 괴롭혔냐 아 그니까 찬열이가 연희씨한테만 특히 이상했어 관심있는 여자애를 괴롭히는 초등학생처럼 너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아 그래도 말도 없이 이건 너무하잖아 아 aney 예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